다 내리고요. 오늘 무사이면은 예물 받아다가. 매년 삽불 발생이 농경지 휴관 수확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갖고 살리연접진의 낙엽을 끌그면은 삽불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끊는 것을 농한기 농한기 농민들한테 일자리 주면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두 개가 다 내린 것도 있어요. 다 재갖고 온거고 이거. 현장님 여기 지금 총풍에서 왔으니까 총풍면에 담당자가 또 1차적으로 체크를 해서 차이 실어가지고 쌓아 놓으면 나중에 또 이거 퍽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밑에 보면 꽃매장 있거든요. 아 꽃매장. 네 거기도 일단은 지원해주세요. 아 꽃매장. 치매에 우리가 꼬시마갖고 갖다 화분에 신고요. 네. 또 화단에 신고. 아 그거. 나갔는데 퇴비가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단은 그리하고 잘되면은 약을 늘리게 되면. 네.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그리고 이제 수영도 하고 일석삼조. 산불 예방도 되고. 산불 예방도 되고. 산불 예방. 피부디를. 마대를 만드신 거예요? 포대를. 포대사가 재작 stickers해서 납품받은 거예요. 포대사가 버리지 않고. 네. 계속 쓸 수도 즐기죠 이게? 네. 이게 몇 번 재활용을 하가지고. 이거 열어놓고 다시 갖다 주고.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오랬어요. 아 더 오랬어요 이거보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